이 악기 말하기 소리 파일을 클릭해서 사운드 플레이예요. 이중에 랜덤으로 중간에 찍고 2번 Have you ever invented anything? 뭔가를 발명해본 적이 있니? Yes, I have. No, I haven't. 랜덤으로 찍습니다. Have you heard your classmate crying? 친구가 우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니? Yes, I have. No, I haven't. Who are you looking forward to seeing? 누구를 보기,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니 하는 이야기죠. 걸그룹, 뭐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다. 뭐 엑소든지 뭐든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Are you so scared that you can't do well on the test? 네, 걱정이 많이 되어서 시험 볼 때 긴장이 되냐 여기서 뭐 are you로 시작되면 yes, I am, no, I'm not 두 가지 중에 선택하면 되죠. 처음에 두 단어를 잘 들어라 why냐, are you냐, do you냐 그 부분만 잘 들어서 잘 들어도 20점 만점에 15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소리 파일 내려받아서 음, 휴대폰으로 연습하세요. 시험도 실제로 계약하고서 휴대폰으로 시험을 볼 겁니다. 모두 만점 맞기